설리야, 지금 그쪽으로 다 수색하러 가니까 잘 숨어있더라고 응? 아무래도 저쪽에 옮겨야겠다. 대리도 없다고. 나는 석진이 불쌍해서 어떡하지? 왜? 아직도 석진이 진짜. 석진이 왔어. 나 이거 좀 뭐야. 정국이 형 거 큰 거 이렇게 마치고. 아 정말? 내 거 마치고 나오고. 도전! 도전! 방향은 맞는다, 이제. 도전! 아니, 무슨 AMS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. 도전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! 할 수 있는 거 같아요. 예. 예. 하나, 둘, 셋. 테이블 다 썼어요? 도전! 오, 예! 오, 예! 오, 예! 오, 예! 오, 예! 아, 왜 저게 떨어지냐, 하필이면. 아, 왜 저게 떨어져. 좋아해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 거야. 오, 예! 여러분, 제가 하겠습니다. 지석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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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좋아야 돼, 말아야 돼. 와, 이걸로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네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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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! expertise 힘써 escrito 미 diarrTime 바로 거기 있어? 야 지성 어디야 지성 어디야 지성 어디야. 나 지금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다고 야 2시간 동안 차고 지금 들어왔다고 야 2시간 동안 차고 지금 들어왔어. 나 2시간 찼어 지성아 지금 들어왔어 지금 그것도 형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찼어 야 지성아 나 안 그래도 잘 걸어지지 않아 야 잘 걸어진다 근데 그걸 무자비하게 뜯냐 야 지성이 야 달리는 거 봐 야 너 진짜 미안하다 나 좀 가서 쉬게 아 지석진 입장 지석진 아웃 지석진 아웃 지석진 아웃 지석진 아웃 게리야 그 대신 지호 바로 뜯어야 된다 알겠어 알겠어 너 약속해야 돼 너 진짜 마음이 아프지 마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게 쪼 아니고 자 진짜 뿌어야 된다 야 알겠어 알겠어 이름만 무작갗 게리야 지호 본 뜯어야 된다 알겠어 뭐 뜯을 수 있겠죠 그럼 저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호를 처고 있으니까 게리가 또 아 근데 얘 또 겔이 뜯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. 아 또 개를 또 괜히 부르네. 아 이럴 때는 광수나 너나 줘. 석지혁이 짱인데. 안 봐주거든요.